자 이제 막내 모델. 제가 좀 전부터는 앉아서 한다고 그랬죠. 크기가 조금씩 낮아지기 시작해서. 사실 앉아서 듣는 스피커들 이 높이가 제일 편합니다. 지난번에 리뷰했던 루미나3. 이 제품 잘 살펴봤죠. 오늘은 소노스파베르 위에서부터 아마티 트러디션, 올림피칸 로바, 그 다음에 쏘네트 파이브 이런 제품들하고 같이 섞여있는 그 막내로서의 얘기를 해드리자면 얘부터는 이제 직육면체가 돼요. 그래서 바디가 리뷰랑 제가 조금 다른 시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하이파이클럽에서 정문을 들어오면 바로 제일 먼저 마주치는 제품이 이 제품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상징이나 이런 하이파이클럽의 이미지를 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제품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여전히 봐도 우아하고 이 제품부터 봐서 내려와서 그럴까요? 저는 좀 굉장히 귀여운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압축해서 그 안에 소노스파베르의 어떤 디자인 포맷과 더 중요한 건 사운드를 다 집어넣으려고 했던 그런 디자인으로 만들었다는 게 좀 이 제품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냥 특징이라기보다 장점입니다. 하여튼 직육면체를 만들다 보니까 이 위에 형들은 다 뒤로 막 좁아지고 이러면서 그거를 조금 더 제작비를 줄이다 보니까 이제 육면체를 만들었다 뿐이지 이 형태로 소리를 상의 제품들 소리를 타협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계속 반복해서 얘기지만 그런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앞쪽에 지난번 리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앞에 이 나무 이렇게 적층목 나무 겹으로 그 얇은 나무들을 일곱 겹인 것 같아서 앞을 패널을 만들었어요. 스피커 앞을 패널을 그렇게 만들면 되게 소리가 파워 핸들링 소위 앞에 유닛이 떨릴 때 진동할 때 소리의 정확성을 유지하는 것. 그 다음에 좀 더 큰 소리가 나도 왜곡이 되지 않는 것. 왜곡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원래 음원에는 없는 소리가 이렇게 소리가 변형돼서 들리지는 그런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구조를 굉장히 여기 또 오히려 제일 많은 고민은 위입기종보다도 가격으로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되는 그 아랫기종들에 가격을 줄이고서도 원래 소리를 내야 되는 아랫기종들에 더 많은 고민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루미나 소리에 대한 얘기는 지난번 시간에 많이 해드렸고요. 그리고 육면체 그 다음에 전체를 다 가죽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로 위에 형은 알루미늄 콩까지 썼는데 거기서부터는 우퍼를 또 고민해서 페이퍼콩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위에 셀룰러스 펄프나 이런 거랑 다른 그냥 페이퍼콩을 썼단 말이에요. 더블로 쓰고 이런 것들이 이 사이즈 이 스펙에 맞게 저음을 정확히 내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적용한 그런 재질과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은 아래쪽으로 저기 쏘네트5처럼 아래쪽으로 베이스 리플렉싱을 하고 아래쪽에 스파이크는 옆으로 트리거까지는 이제 이 가격에서는 이것까지 내밀면 위기종하고 가격이 비슷해져요. 그래서 그대로 아래 바닥 쪽으로 스파이크를 내리게 여전히 스파이크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구조를 하고 있다는 것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이 제품을 지난번에도 들어보셨지만 하이파이클럽에서는 케임브리지 에버 75와 매칭을 해서 시연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참 적절한 것 같아요. 왜 위의 기종은 웨이버사의 W 슬림 좌위에는 프로고 여기는 좀 아까 쏘네토는 슬림 라이트의 리미티드 에디션이고 여기는 또 왜 에버 75인지 이런 것들이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여기서 매일 이걸 만지시고 듣는 분들이 이렇게 세팅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또 그 오래전부터 히스토리가 쭉 흘러온 그렇게 들어온 분들이 결정을 한 세팅이라는 거 오늘 그런 거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또 한 번 들어보시면서 루미나3 지난번에 한 저희 촬영하면서 저희 쪽 영상에서 서너 곡 정도 이렇게 시연을 해봤었는데 그 중에 한 곡 오늘 좀 들어볼게요. 베토벤 첼로 소나타 제가 대역과 어떤 굉장히 그 질감 높은 대역에서의 질감, 높은 중역부터 고역까지의 질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나타나는지 할 때 주로 많이 듣는 곡인데 피터 비스펠 베이와 대하리나츠 전주하는 이 베토벤 첼로 소나타 오피우쿠 이 악장 스캐르츠 한번 들어보시고 또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그렇 그렇다면 저는 뒤에 말입니다. 그녀의 악장 스캐르세브 첼로 소나태로 소나타 대비전Who 한 번을 들어보시고 또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 지난번 리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리뷰는 하이파이 클럽 영상이 아니니까 제가 그때 영상을 참고로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이 제품을 똑같은 시스템으로 여기서 이 자리에서 들으면서 느꼈던 것은 루 미나도 가격을 타협했다기 보다는 이 가격으로 만든 최선이다. 소노스파벨의 소리가 그대로 들리는 최선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오늘 복습이 되는데 이 베트벤 첼로 소나타가 말이에요. 피아노가 계속 첼로의 반주라고 있지만 사실은 제가 종종 얘기하듯이 첼로보다 앞으로 독주가 막 튀어나올 때가 있는 굉장히 피아노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전체 연주 시간에 굉장히 좀 어려운 곡이에요. 왜냐하면 피아노를 전 대역을 그렇게 강약까지 포함한 전 대역 낮은 음 부터 높은 음이 다 들어가 있는 이런 곡을 연주하면서 첼로가 계속 흐르는 게 쉬운 곡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루미나3는 제가 보기에는 이래요. 어떻게 보면 소네토5보다 조금 면적을 용적을 바로 전에 들었던 용적을 축소하면서도 나도 형만큼 소리 낼 거야. 음압이 조금 낮아져서 오히려 드라이버가 조금 1dB이긴 하지만 조금 더 어려워졌습니다. 좀 더 앰프의 능력이 더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형만큼 용적이 크진 않지만 용적이 크면 스케일이 더 많이 나오지만 그것보다 크다고 거기까지 갈 수는 없지만 이 사이즈에서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얼핏 들으면 소네토5에 밀리지 않는 어떤 파워 핸들링이 아니고 또 굉장히 유연함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는 소너스파베르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스피커로 루미나3를 한번 들어보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이파이클럽 입구에 있어서 이거는 너무 심각하게 듣지 않으시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앉은데도 집에서 이렇게 편하게 집에서 대면하고 앉아야 되겠지만 이런 자세로 TV를 봐도 되고 음악을 들어도 되고 아주 캐주얼하게 거실에 가면 조금 아마티 트러디션 올림피카 노바 이런 거 있고 이러면 바랄 게 없겠지만 이렇게 캐주얼하게 듣기에 아주 좋은 또 그 정도의 가격이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하이파이클럽 와서 한번 들어보세요. 딱 이 공간 이 정도 공간에 맞게 이 정도 이게 한 제가 보기엔 10평 10평이 좀 안 된다. 한 8, 7, 8평 이 정도 공간에 맞게 세팅이 돼 있는 이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들으시라는 아주 샘플이 돼 있는 곳이라서 와서 들어보시면 이 스피커가 어디까지 울려서 어떤 소리를 내는지 좀 더 체험하시기 좋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에 실제 분량으로 보면 보통 이렇게 시연회를 하고 이렇게 옆에 오신 분들을 앞에 앉혀놓고 이렇게 하면 한 1시간 분량 이 정도 되는 하지만 이렇게 스피커를 4개를 받고 가면서 한 회사의 스피커를 상하 기준으로 이렇게 4개를 받고 가면서 시청을 하고 시연회를 하는 경우는 못 봤어요. 드물죠. 하이파이클럽에서 그렇게 해본 적이 있었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드문 시도를 한번 좀 해봤습니다. 재미있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제가 재밌는 얘기를 이렇게 해드리고 재미있게 말을 하는 재주는 없지만 이렇게 한 번에 한꺼번에 4가지 스피커를 동시에 들어보고 이런 기회는 흔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각 제품의 어떤 성능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공간과 어떤 앰플을 같이 매칭해야 되는 것은 설명을 드렸지만 하이파이클럽에서 세팅한 그 정도의 어떤 지표와 그 소리가 그 스피커 그 소리가 나와야 되는 그런 소리를 필연적인 소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조합으로 들려드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거를 오늘 이렇게 해서 같이 랜선 시청이라는 타이틀을 빌어서 이걸 진행한 이유는 와서 직접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대충 짐작은 제가 하시라는 거 전혀 모른 채로 와서 들어보시라고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가 이제 창원이 다른 얘기가 되죠. 이 정도 소리가 나니까 관심을 갖고 와서 들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고서 다른 스피커 사셔도 돼요. 와서 그래서 와서 한꺼번에 여러 개 여기 말고 다른 제품도 많은데 이런 공간에 오는 재미가 그런 거잖아요. 하지만 소노스파베르 제품이 어떤 소리인지는 이번 기회에 한번 이렇게 상하 저외 4천만원짜리 제품부터 한 300만원 제품까지 쭉 동시에 들어보고 와서 그대로 그 정보 그대로 와서 한번 직접 들어보시면 그것부터 재미있으실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영상보다 훨씬 재미있는 시간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한번 랜선 시청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가 다음에는 좀 더 재미있는 주제와 타이틀, 브랜드, 그다음에 조금 다른 어떤 콘셉트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